안녕하세요 캠초티비의 슬레스입니다 오늘은 휘기 내에서도 좀 더 상위 등급으로 표기되는 엘레나의 검 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엘레나의 검 렌은 아일린을 그리워하던 중 여신의 사원에서 죽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렌은 망설임 없이 음성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임무 완수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죽였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해당 스토리는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메인 스토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엘레나의 검 렌은 4인 레이드 기간테우스 전에서 제압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영웅입니다 동일한 제압기를 가진 여명의 희망 렌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렌은 등급이 낮은 데다 만능형이라 애매한 성능이 발목을 잡는 데 반해 엘레나의 검 렌은 공격형으로서 자체의 딜 성능도 있고 동시에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치명 탓이 대상에게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를 남기며 소소한 방어력 감소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50레벨 기준 9초 이상 피해 면역이 되는 버프기도 가지고 있어 순종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며 비록 4인 레이드에서는 빛을 못 보지만 궁극기 포함 감전 스킬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 포텐셜이 있습니다 엘레나의 검 렌은 치명 탓이 대상에게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를 남기는 만큼 치명 탓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이템 세팅은 암살자의 맹세 세트를 착용하여 최대한 치명타 악류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무기 초월이나 신상력도 치명타를 올려주니 확실히 신경 쓰셔야 효율이 나옵니다 펫도 전설 펫이면 좋겠지만 진영의 경우 요즘 속공 진영과 함께 국민 진영이죠 치명 진영에서 중혈에 배치하여 치명타 비해를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엘레나의 검 렌은 희귀 플러스 등급인 만큼 하루 6개의 영혼석을 구매할 수 있는 희귀 영혼과 다르게 영혼석을 하루 4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월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요 기간 테어스 레이드 고단계 도전을 위해 틈나는 대로 초월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공격형 영웅 엘레나의 검 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귀 플러스 등급 중 유일하게 4인 레이드 필수 영웅이기 때문에 습득한다면 필수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겜초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